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이 지난 시즌에 비해 이렇게 잘하는 데는 분명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아, 임명옥, 정대영, 배윤아는 늘 그 실력에서 잘해와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선수 켈시의 미세한 발전도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인 세터 이윤정의 선발 투입이 신의 한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레프트 전세한 선수의 눈부신 발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변화된 모습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140득점을 기록하였지만, 이번 시즌은 3라운드까지 18경기에서 126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릿수 득점도 벌써 5경기를 하였고, 박정아를 받쳐줄 선수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번 시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공격 성공률도 지난 시즌 31%에서 40%로 급상승했다는 점과, 블록킹도 세트당 0.2개에서 0.41개로 2배나 늘었다는 점에서, 데이터에서도 완전 다른 선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한은 2014-15시즌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지명이 되었는데, 당시 이재영과 이다영이 1, 2순위였습니다. 참고로 3순위는 하혜진, 4순위는 문명하였습니다. 지난 두 시즌도 시즌 초반에는 주전으로 뛰면서 좋았지만, 중반 이후부터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즌도 역시 초반은 엄청 좋은데, 이제 남은 3라운드에서도 과연 전세한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타점이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를 때리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을 현재로서는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수비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종민 감독 입장에서는 전세한을 문정원보다는 좀 더 더 많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프트 포지션 특성상 공격과 수비가 모두 되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한의 발전은 분명 팀에 보탬이 되는 것이 확실한 듯합니다. 전세한의 연봉총액은 1억 3천으로 연봉 1억과 옵션 3천이 포함된 금액으로 첫 억대 연봉에 진입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성비 좋은 선수로 평가될 수 있고 현대건설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공사 배구단의 일원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성적이 좋은 팀에 있으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가성비가 좋은 선수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